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혜장입니다 불금을 맞이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불금 아주 뜨끈뜨끈한 그런 금요일인데 금요일에 여러분들에게 또 심심치 않도록 제가 또 떠들여 대고 있어요 여러분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그 열렬한 응원 댓글 필요합니다 제가 저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되요 좀 부족하더라도 좀 넓고 좀 아래 있는 그런 마인드로 좀 응원해 주신다면은 제가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저 많이 부족하고 아휴 제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뭐 요즘 뭐 하든 뭐 그냥 누가 뭐라 하는데 저는 전문가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냥 모든 사람이니까 삼성만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시고 제가 뭐 잘났다고 이렇게 뭐 여러분들에게 뭐 내세울 것도 아니고 잘나서 뭐 할겁니까 당연히 다 필요 없고 그냥 열심히 투자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표만 수익 창출하면 되는 거에요 삼성에서 투자해서 수익만 내면 되는 거지 나중에 그 연금격으로 잘 쓰면 됩니다 그걸로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에요 더 이상은 뭐 없습니다 욕심도 없고 하여튼 여러분들 그랬나 모르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개미도 상당히 힘들어요 막 괴로워 지치고 힘들고 상당히 좀 어려운 개미들이 많더라 그런 개미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참 저를 제가 손을 잡고 따라가면 좋을텐데 끌고 가면 좋겠는데 투자도 뭐 뭔가 신바람 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투자하기 힘들어요 또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잃게 하고 싶지도 않고 이왕이면 좀 잘 해 가지고 단돈 1원이라도 벌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또 지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 지키는 거 잃지 않도록 장기 투자 마인드에서 저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관심 있는 분들은 어 뭐 저의 영상이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재미도 없고 그래서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 특히 삼성전자 그리고 뭐 etf 관련된 그런 투자 관심 있는 분들만 들어주세요 저도 열심히 떠들어 대고 있는데 같이 하면서 서로 재미있게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뭐 제가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뭐 쪽집게 식으로 딱딱딱 찍어 가지고 할 수 그건 아닙니다 제가 무슨 신입니까 뭐 유튜브가 무슨 신이야 유튜브 다 똑같애 어떤 분들처럼 뭐 억으로 걸기도 하고 괜히 관심 받고 싶고 다 똑같애요 그러다니 이해하세요 그냥 이웃집 오빠 동생처럼 생각하고 같이 가는 거지 뭐 아 이번 시간에는 배당이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배당 요즘 괴당에 관심이 많아요 슬슬 또 주가가 워낙 재미없으니까 그리고 또 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그 배당에 좀 관심을 갖는 우리 개인 투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 배당도 무턱대고 투자한 게 안 돼 배당도 잘 골라야 돼요 삼성도 배당 많이 주죠 그래서 삼성도 한 2.4% 줘요 2.4% 이 정도면 나쁜 건 아니다 삼성전자 잘 주고 있는데 한번 보시고 여러분도 삼성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여튼 배당주도 중요하지만 배당주 펀드에도 돈이 몰려 펀드 펀드에도 돈이 많이 몰리더라 그 연초에 보니까 한 4,400억 정도가 몰렸대요 자금이 돈이 막 몰리기 시작하는 거야 국내 그 배당주에 투자하는 펀드보다는 미국의 배당성장주에 투자하는 펀드의 승률이 대체로 좋답니다 배당성장주 이런 걸 찾는 거죠 배당성장주 그 배당성장주는 배당규모가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금융정보업체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미국의 배당성장주에 투자는 한국투자 미국배당규적펀드 이런게 있는데 이름도 길죠 한국투자 미국배당규적펀드인데 지난 6개월간 수익률이 6.66% 수익률이 낮다 그 기간에 보니까 S&P는 완전 죽 썼죠 7.9% 하락을 했는데 결국 뭐냐 그걸 고려하면 15%포인트 초과 수익을 냈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펀드 시리즈에는 연초부터 한 천억원 정도 그 정도의 자금이 유입이 됐어요 설정액 규모가 지난달 5천억 정도를 돌파했다 그런 말을 합니다 5천억 한국투자 미국배당규적펀드는 그 S&P죠 S&P S&P 그 배당지도 수익률을 추정하는 인덱스 펀드예요 인덱스 펀드인데 그 인덱스 펀드를 추정을 하는 거예요 결국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S&P 500지수 구성종목 가운데 배당이 25년 연속이 늘었고 시가총액이 한 30억 달러 이상 그 3개월 일평균 거래량이 한 500만 달러 정도 그 넘는 종목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 단순히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이 아니라 꾸준히 배당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만큼 이익 기반이 아주 탄탄한 기업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냥 어설픈 기업이 있던 작살납니다 그냥 그래서 그 말한 것처럼 꾸준하게 배당할 수 있는 기업 그런 게 좋은 거다 특히 인플레이션의 강한 업종을 주로 담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의 그 리튬 업체죠 엘범알 철광회사 뭐 암코 에너지 기업 엑스모빌 뭐 쉐브론 이런데 그 소재나 에너지 그런 금융주가 대표적이에요 보면은 미국은 어 그래서 배당 귀족 펀드는 그 투자자들의 그 수요에 따라서 뭐 주식형도 있고 뭐 주식 혼합형 채권 혼합형 이렇게 각각 출시됩니다 배당 귀족 펀드에 그 주식형은 그 화냇질을 하는 H형이 있어요 H 보통 우리 H가 붙으면 이거 화냇질 한다는 거 화냇질 그 화냇질을 하지 않는 UH형이 있고요 미국 달러로 투자하는 USD형으로 해 가지고 선택지를 넓혔어요 뭐 H 화냇질이 있고 화냇질하지 않는 거 달러로 투자하는 거 만약에 그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그 ETF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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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자하고 싶으면은 그 지난달 상장된 뭐 타이거 있네 타이거 어 타이거에 미국 S&P 500 배당 귀족 ETF가 있네요 보니까 이게 새로 생겼더라고요 또 보니까 타이거 미국 S&P 500 배당 귀족 ETF 여기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또 킨덱스도 있어요 킨덱스과도 미국 고배당 S&P ETF도 어 최근에 순자산 뭐 500억 돌파했다 뭐 그런 이야기 했는데 6개월 수익률이 10.35%라고 하네요 나쁘진 않네 그래서 S&P 500과 비교하니깐 한 18%포인트 정도 초과 수익을 냈더라 그 다우존스 U.S 배당 100 지수를 추정하는데 최소 한 10년 이상 꾸준히 이제 배당 그 배당금을 지급을 했고요 기업의 기초체력이 우수하면서 연 배당 수익률하고 5년 배당 그 성장률이 높은 상이 100개 종목을 추린 지수에요 다우존스 U.S 배당 100 지수를 추정하는 것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가 봐요 하여튼 배당 기족 펀드와는 약간 구성 종목도 차이가 나는데 뭐 글로벌 제약사 머크 컴퍼니하고 화이자 그리고 코카콜라 펩시콜라 이런 데 투자를 하는가 봐요 어 그리고 코카콜라 등은 그 필수 소비자 중에서도 가격 결정력이 높아 가지고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도 아주 수익성을 방어할 수 있는 기업이다 뭐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하여튼 배당주에 투자할 때는 단순히 여러분 배당 수익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익의 질 펀더멘터리 우수하고 배당 성장성까지 아주 잘 갖춘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함부로 투자했다가는 그래서 혹시나 배당 관련된 그 기업이나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배당 기족 펀드 아니면 배당주 뭐 그런 것도 공부하면서 찾아보면 됩니다 꼭 삼성전자만 여러분 투자를 하는게 아니라 천회장은 삼성만 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넓게 넓게 해 가지고 포트폴리오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서 공부하는 좋은 기회를 가져 보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불타는 금요일 보내시길 바라겠어요